아빠가 들려주는 강의 김지현입니다. 오늘은 조태로 필요한 줄도 몰랐지만 알고 나면 후회하는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필요하다 싶으면 이거를 검색을 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브에 검색해서 그것을 알아가시는 경우가 많죠. 상당히 좋죠. 근데 어떤 거는 내가 그것이 필요한 줄도 모르기 때문에 검색조차 안한 경우도 많습니다. 조태로는 특별히 그런 경우입니다. 뭔가 해결책이 있었는데 검색 단어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조차도 몇 년 전에, 꽤 오래 전이지만 이걸 찾느라고 상당히 힘들었고요. 이것을 알고 나서 정말 편해졌습니다. 연구하는 것도 당연히 편해지고요. 논문 읽고 정리하고 그것을 편집하는 것도 당연히 편해지고 논문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블로그의 글을 보든지 유튜브로 어떤 정보를 취득하든지 모든 것에서 이거를 잘 활용하신다면 정말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연구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는 이번 토요일, 아 내일 모레죠. 토요일 강의가 있지만 이때는 한 시간짜리 강의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 시작하고 익숙해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실용적인 강의입니다. 동시에 다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다른 강의는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강의가 있어요. 그걸 제가 2시간짜리 압축해서 필요 없는 부분 다 제거하고 잘라서 편집까지 다 해가지고 2시간짜리로 압축해놓은 강의가 있거든요. 그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그 강의는 듣고 중지하고 따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강의고요. 동영상 강의는. 그 다음에 이번에 하는 토요일에 하는 강의는 실시간으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기다려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인터랙티브한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강의를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거죠. 이번에 내일 모레 강의를 신청하시면. 물론 시간이 없어서 신청 못 하신 분은 이번 강의를 신청하시면 인터랙티브한 강의를 제가 녹화해서 볼 수 있고 미리 만들어 듣던 강의도 들으실 수 있고 두 가지 강의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으시면 제일 좋고 실시간을 못 듣더라도 녹화를 해서 꼭 들으세요. 저는 정말 이것이 여러분께 필요하다고 단언합니다. 꼭 추천드려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알림, 좋아요는 되지만 댓글은 웬만하면 달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시간이 바쁘신 분들이니까 가급적이면 시간을 아껴서 댓글 달 시간에 공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문은 다셔도 됩니다.